오케이 제휴 비에 이시비 어떤 소리 나는지 한 번 볼까요? 모디파이? 그렇죠 뭐라고요? 모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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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O는 뭐 중에 뭐도 했고 어 뭐 중에 어어 그렇죠 오 아 어 중에 아 됐으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마 마 그 다음에 여기에 I는 뭐 중에 뭐도 된 것 같아요 아이 E 어 아이 E 어 중에서 O E나 O가 됐다고 생각했대요 뭐 됐습니까? 그러면 D 하고 그 다음에 F는 쓰고 Y는 뭐 중에 뭐도 했죠 아이 E 짤마 어 그렇죠 아이 E 짤마가 아니고요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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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미안 선생님이 착각했어 얘 중에 그래서 합쳐서 모디파이 모디파이 아이 참 여기에 Y가 E가 아닌데 Y가 뭐 된거에요 아이 됐죠 그래서 합쳐서 모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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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모디파이 모디파이 T i i x y 그렇죠 모디파이 모디파이 계속해서 try 그렇죠 try T 는 R 은 R R y는 아이 합쳐서 try 나이 try ok try 소리 try try 스파이 쓰는 법 t r y 그렇죠. try 되었네요. 계속해서 스파이죠. s 는 p 는 y 는 i 합쳐서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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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소리 스파이 쓰는 법 s p y 그렇죠. y 가 i 소리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구요. 계속해서 맞든 틀리든 오케이. 한번 들어 볼까요? 하이 리 뭐라구요? 하이 리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주목해야 될게 i g h i g h 가 무슨 소리 된다 하이 L은 L Y는 E E 됐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하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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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하일리 하일리 오케이 소리 하일리 하일리 쓰는 뭐? H I G H L Y 그렇죠 오 잘 좋네요 하일리 하일리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요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헤드 라이트 그렇지 한번 들어 그렇지 들어볼까요?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뭐래요?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뭐라구요?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에가 뭐 중에 뭐 됐어요? 이 에 이 에 중에 에 에 거기 여기 이 부분 소리는 헤드 헤드 다시 에는 을 I, G, H는 I I T는 T 그래서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뭐라구요? 헤드 라이트 오케이 소리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그래서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그래 소리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알 수 있는 법 아 쓰는 법 효롭지 어 미안 미안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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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아니 아 무슨 법 효롭지 뭐 그럴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 Y 뭐래요? Y W W H는 소리가 그쵸? 흐 소리인데 흐 소리 힘이 없어서 안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E E가 아니고 E가 아니고 I 그래서 Y U I Y 소리가 뭐라고요? Y 소리 Y W H Y Y가 I 됐습니다 Y 오케이 소리 마이티 그렇지 마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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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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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좋은데요? 프라이티 프라이티 저 정확하게 잘했네요 프라이티 아이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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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티 프라이티 뭐라고요? 프라이티 소리 프라이티 오우 노래초 프라이티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가 아닐까 브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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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똑같죠? 뷔는 뷔 뷔는 합쳐서 브라이트 오케이 소리 쓰는 법 뷔 뷔 뷔 브라이트 오케이 그래서 훌륭하게 잘했구요 쓰기는 좀 틀린 것들이 있긴 한데 오우 잘했어요 이정도면 오케이 전체 성취도 95점 드리면 적당히 된거 같네요 수고했습니다 장식 뷔 뷔 뷔 뷔 뷔 뷔 감사합니다.